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네이버 지지직 여러분 자 이번에 볼 게임은 또 8번 출구류 게임이긴 합니다만 전에 했던 폴스 드림 그거 꽤 잘 만든 8번 출구류였죠 그것의 후속 그 개발자의 후속작 폴스 마트? 뭐였지? 폴스몰이었나? 아 폴스몰 이번엔 배경이 아마 쇼핑몰인가봐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12시 정각 비상구 음 달리기 어 문이 저절로 열리네 음 오 아무튼 이것도 이제 8번 출구류 라고 한다면 뭐 이상하면 뒤로 가고 안 이상하면 앞으로 가는 거겠지 뭐 그런게 아닐까요 8번 라이크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토마토 아저씨 어 엘리베이터 이건 뭐지? 엘리베이터가 열리네 화장실 여자 화장실 어 해피아 몰 세라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1층에서 이벤트 엘리베이터가 있다 가 있다 토마춘 아 얘 이름이 토마춘이야 토마춘이래 토마춘이 같이 놀 친구를 찾고 있어요 1층에서 토마춘 아저씨가 애들이랑 놀아줍니다 놀아준대 근데 앉아있는데 그냥? 아저씨 오이 안 움직이는데요? 야 미동도 안하는데? 이거 뭐 살아있는 거 맞아? 인형 아니야? 뭐야 이거는 어 모두의 삶이 행복하기를 해피아 몰 푸드코트 왼쪽 음 안경이 너의 미래를 맑게 합니다 어 수제 안경 오케이 음 오픈 이게 뭐지? 1시가 됐어요 아 이게 그 뭐 1층 2층 뭐 그런건가 보네 하긴 폴스 드림 때도 그랬으니까 자 아무튼 다음 이게 아마 6시까지인가 8시까지인가 되면은 클리어일거야 자 이제 시작됐어 여기 원래 비어있었나? 기억이 안나네 일단 갑시다 아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이걸 타면 어떻게 되지? 뭐 탄다고 해서 뭔가 딱히 내려갈 수 있는건 아닌거 같은데 지하 1층 1,2,3층 R R은 루프 겠죠? 루프 루프탑 한시 이상현상 아닌가요? 그래 일본에는 항상 뭔가 이제 이런데 뽑기 기계들이 있더라구 어 이거 이상현상이다 돌아가면 되나 이제? 돌아갈까? 이상현상이니까?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클릭해보라고? 어? 어? 아 그래 그래 어 맞아 맞아 이거 이거 드림 폴스 드림에서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없애는거였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2층 아 2시 오케이 2시 한 번에 하나씩이었나? 들어가자 으음 동물 출입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3층 어 여름 손님 10% 세잉? 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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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이걸 다 발견 못하면 안열리나? 뭐 그런가? 일단 가보자 3시 어라? 안녕하세요 아저씨 1시 이상해 원래 이상해 언제는 이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걸 못 본다고? 어 뭐 있었나? 한국어 있다고요? 어디? 한국어 어딨어? 이걸 못 보네? 한국어가 있네 어디? 방금? 채팅창에? 없었던 것 같은데 10시 한국어 채팅창에 있네 10시 한국어 아아 멘트 아아 메시지 아 절도 아 그거 절도 아 포스터의 한국어 아 그러니까 그거 절도 행위는 범죄입니다 좋아 4시 이상현상이 없다면 그냥 열면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미술관에서 탈출하세요 어 탈출 방탈출 카페인가? 아 이상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아니야 있을 거야 기저귀? 온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원래 있었나? 아 원래 풍선 있었어요? 가자 오 이럴수가 잘못 찍으면 초기화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응 알았어 원래 있었구나 원래 있었구나 없는 줄 알았지 출구 출구 아 괜찮아 오히려 이득이야 어차피 이런 게임 이상현상 다 볼라면은 몇 회차씩 돌려야 되는데 응 이득이야 이득이야 오히려 좋아 어 뭐야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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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 으앗! 뭔데? 그냥 이벤트인가? 아 이것도 이상현상이 있나보네 이거 왜 안열려? 이상현상이다 이거 안열리는거 이상현상이다 그치? 숫자가 이상하다고? 왜? 여기가 매칭인데 여기가 간판색이 바뀌었다고? 뭔얘기야? 간판색이 바뀌다니 오케이 어 어 어? 어라? 어? 아 뭐! 오! 아 GG야? 어 근데 2시네? 오케이 좋았어 기상구 숲 소방차 풍선 좋아 느긋하게 가보자고 저는 시간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느긋하게 가보자고 우상단 토마춘 꼭지 벗겨짐 감사합니다 없는거 같은데? 어라? 뭔? 뭔데? 아니 뭐가 이상했는데 틀린거 알려준다고? 아 문 열면 늦은건 맞는데 시계 왼쪽 지도 봐요 시계 왼쪽 지도? 기차에 아온이 있어 시계 왼쪽 지도? 오오오아 아아 아 이렇게 알려주는거구나 오오오오오옹 어우오오haft 오오오오오오오 완전 친절한데 게임이? 그럼 이거 였는데 이거야? 이거 같은데? 근데? 숲 포크 포크 이거 같애 입이 움직인다고? 아 그러네? 하하 참나 어허허허허허헣 헬멧이야 헬멧 원래는 이제 이런 그림이었지 완전 달랐네 완전히 달랐어 2, 3, 3R 안녕하세요 어? 야 입구 어딨어? 입구가 없다 오케이 하하하 아 게임이 친절하네 이런게 좋더라고 좋아 근데 이것도 8번 출구류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상현 잘 만든 축에 속하는 시리즈 어 뭐야 이거 투명인간이다 투명인간이다 좋아 스마일 Jazz 어어 tac 오케이 멀쩡한 것 같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치 흠 항상 이상현상이 있으리라는 법은 없지 그래 멀쩡할 때도 됐죠 이걸 몰라? 크크? 아 낚시하지마 진짜 그런 아니란 어? 바로 없는 거 밝혀졌고 다음 나의 이 메이 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야 잠깐 앉아있는 위치가 살짝 바뀐 것 같지 않아? 약간 가운데 앉아있지 않았나? 아닌가? 원래 오른쪽에 앉아있었나? 아닌가? 아닌가? 음? 어디갔어요? 뭐야? 누구세요? 아 지금 여기에 비상구맨이 달려온 거구나? 지금 아 하하 아 곰위치 airflow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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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읐อส蛮! 고ówas으으! 오른쪽에 붙어있는거 맞았구나 사실상 이게 이제 최신 틀린 그림 찾기 되겠죠 다른 그림 찾기에 진화형 그런거지 없는거 같은데 없는거 같지 않아 정상이야 정상 어? 문이 안열려 문, 문꼬리가 없는게 아아 오케이 문꼬리가 없는게 비정상이었구나 차분하게 살펴보다보면 없는거 같은데 보거도 모르네 이걸 모르네 어? 이걸 모르다니? 진짜 모름? 이 문이 없지 않았나? 이 문이 없지 않았나? 아 정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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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속여먹을라고 그냥 어떻게 한번 나를 속여먹을라고 그냥 그냥 나를 속여먹을라 절대 안속지 절대 안속지 절대 안속지 그런 하찮은 회이크 절대 안속지 이건 뭐지 weirdest ảng 숲 숲 들어가보자고? 들어갈 수 있나? 는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지진 않아 자 그럼 9시 좋았어 어? 왜 일어나 계세요? 에? 퇴근한다고? 아 닫는다고 여기분? 아 그래서 이제 집 퇴근하려고 지금 일어난 거야? 안 찍히는데 뭘까 이상현상 찾아야되는데 얘 말고는 딱히 이상현상이 없어보이는데 나가? 오케이 나가 오 오 오 어 이거 전작에 나왔던 그거다 흐허 폴스 드림에서 나온 그 인형 그치 기차 기차 출구 뭐야 응? 카메라가 나왔어? 파운드 푸트에이지 오 오 사람은 어딨지? 사람은 어딨지? 아 진엔딩 봐야돼? 오케이 진엔딩 간다 이건 뭐야? 캡쳐드 not 캡쳐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건 무슨 옵션이에요? 나 이거 좀 알려줘 아 항상 이상현상 아 아 음 2번은 뭐야? 1층부터? 아 1시부터 시작 오케이 오케이 아 이해했어 오 오 오 오케이 항상 이상현상 자 반드시 이상현상이 있다면 얘기가 쉬워지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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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õ 고도 모르네? 못찾쭘? 이걸 못본데구 뭐야 이거 중복이잖아 중복 안 나오게 하는 건 없나? 조 morale worksheet 백 아 아까 안 찍었어 오케이 빠르게 찾아낸다 예전엔 내가 아니다 숨설 숨설시킨다 또 일부러 그러네? 아 저기? 답답? 기저개시야? 이건 진짜 일부러 같은데? 아 장난치지마 진짜 기저개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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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나 그냥 문인지 알았지 늙기 싫다? 늙기 싫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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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기? 대놓고 있는데? 대놓고 있는데? 대놓고 아니 대놓고 뭐가 있는데 이건가? 이건가? 여기 아 새끼 서비어떡 이리ャ 열었 이즈 이즈 이 새끼 이거 날 감시하고 있어? 카메라? 이건 진짜 일부러다? 또또 장난친다? 어 남의 새끼 후추 킹킹킹 비켜 이젠 찾을 생각도 없네? 아니 방금 잘 봐놓고? . . . 알려주지마! 어? 그래 내가 찾을거야 알려주지마! 응 알려주지마 내가 알아서 찾을게 천년 만년 찾아줄게 내가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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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빠르지 않았어 저렇게 빠르지 않았어 느릿느릿했지 아 시끄려봐 그래 그래 뭐라고 말해봐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내가 너희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중상 모략과 그 비 폄하와 그런 비난과 그런 어? 눈도 깜짝 안 해 짓거려봐 말해봐 섹스 응 섹스 브론즈 진짜 이 정도면 그냥 시청자랑 WWE 하는 게 좋은 거임 방금 봤는데? 방금 봤는데? 김도 개불상에 늙어빠져서 집중력이 무근처럼 다 빠졌나봐 난 김도처럼 되면 안되겠다 김도한테 2000원 줘야지 게임 중에는 TTS가 자동 발사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네요 마치 정글 도는 김도처럼 김도 늙어빠져가지고 뇌가 맨질맨질 해졌나봐 이것도 못 보네 키로시안구 달아도 안되겠는걸? 나는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면 안되겠다 김도한테 2000원 줘야지 아니 니들 모르는거 같은데? 모르는거 모르면서 지금 아는척하는거야? 모르면서 아는척하는거야? 모르면서 아는척하는거야? confidence 맞아 exatamente 뭐였지 ECB 알고나가자 찾는 건 시청자가 다 찾고 김도는 그냥 사막버스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음 크크 김도 개불상에 늙어 빠져가지고 이 쉬운 걸 못 봐 눈세포가 모근처럼 다 빠져버렸나 봐 난 김도 놀리느라 뭐가 이상한진 모르지만 그냥 개못한다고만 해야겠다 저런 문은 없었어요 어 뭐야 어 폭주 프리미엄 시트 아 프리미엄 시트 딸 딸 딸 딸 딸 딸 딸 딸 딸 아 여기가 아닌가 괜찮아 김도 눈치 없었어 이 돈에도 눈치 못챘을 거야 크크크 인게임 중에는 인게임 중에는 저는 다 기억 못합니다 암튼 그렇다구요 감사합니다 나 너무 세게 이를 깨면 나머지 이빨이 뭐 이렇게 어두워 치과 가야겠다 그쵸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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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네이버 유튜브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김도비난하기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기울기응이네, 봐. 태키야, 입술 풀어라. 다 빼고 다 찾는데 실은 다 받는 거지? 이제 찾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형. 안경 도수 없는 거지? 안경 도수 없는 거지? 아, 이 게임 빨리 끝내고 형이 기분 좋게 재밌었고요. 또 해야 다음 게임으로 LPK 간다고 얼른 김도를 응원해. 화내지 말고 김도 사랑이라고 해주세요. 야, 니들도 늙어봐, 나처럼 돼. 김도 개불상에 늙어빠져가지고 이 쉬운 걸 못 봐. 그래서 뭐가 다른 거임. 나는 나중에 크면 김도랑 다르게 잘 봐야겠다. 금천조. 여러분 화내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김도를 사랑해. 쉽지 않음. 저기 있잖아, 저기. 그거 그거 그거. 고기 고기 있잖아. 저기 저기. 나는 저렇게 안 늙으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 열심히 하는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김도는 가끔 실수를 해. 한심해. 아, 이거 글자가 달랐구나. 아, 이거 모를 수 있지. 아까 뭐 여기. 여기서 뭐 못 봤다고 이 인별을 하길래 난 또 저기인 줄 알았지. 에이고, 그냥. 나는 늙어서 놓은 아눅에 시금치랑 당근 많이 먹어야겠다. 이하 토요일 밤에 얼굴 시뻘개져서는 지까짓가 못해놓고 극대노하는 김도 보는 게 섹스 아니냐? 섹스다 섹스 그 말도 안되는걸 가지고 지금 헤이크를 걸어서 그 변칙적인 헤이크를 걸어서 나를 이제 어 곤란한 꼴을 보면서 이제 즐길라고 아주 개구쟁이들이야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보이면 품짓하는 김도면 개축 크크 근데 진짜 시야가 좁긴 하다 그러면서 고집은 또 존내게 쎄고 어휴 참 뭘 쳐 가봐 김도가 로스트 도터하는 태준이 보면서 한잔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꼴 하는 김도 보면서 한잔한다 다크 소리하다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은 표정이에요 40대 거여동산은 대머리다 이상현상이다 엄마 저는 이렇게 늙고 싶어요 40대의 문밀한 눈빛 드드득 이러다 좋고 된다 자동림동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요 아 늙기 싫다? 솔직히 이 정도 시하면 김도 객관식 풀면 답이 5번인데 5번 못 봐서 답 없다고 칭얼대다가 1번 찍을 것 같은 그건 Ministries 마이디 나 킬로우 꺄 짠 닮 닮 cond Shadow 닮 긴 ieten 아 잠시만 당이 부족해서 그래 당..당..? 당좀 닮..당좀 당좀 부족해 ic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냥 맥주도 가져와서 똘쌈이나 놀릴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새끼 어디갔어? 이 새끼 어디갔어? 어디갔어? 이 새끼. 형 나 로또 4등 돼서 5만원 당첨됐어. 축하해줘. 아 축하드려요. 그 5등도 되게 어렵지 않나?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 놀려. 해봐. 해봐. 하지말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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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t. just do it. 해. 이거? 가나 초코바 아몬드. 맛은 안정적이야. 근데 2분 하다는게 뭔소리야? 무슨 뜻이지? 2분? 아 골고루고루. 아. 고루고루. 오? 오케이. 이분 뭐하냐고. 아 근데 이번엔 뭐지? 김도님 이 정도면 FPS 할 때 책상 마찰 있다고 토시 살 거면 퍼즐겜 할 때도 안경은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뭘 노는 건가? 병아리부터 키워야겠네 형 게이밍 슈트 안 입을 거야? 난 이런 8번출 9 6 게임이 계속 나와서 형이 클리어하면 또 하고 클리어하면 또 하고 클리어하면 또 하고 클리어하면 또 하고 칼에 가는 게 더 난리 후회가 없어져서 진짜 난리병인 세상에 maggior인 거 썰어 손으로 담아줘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PM 저enz은 다정도 다정도 수고하십니까 벤당할 가구로 알려드립니다. 건물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8번 출구 라이크 액션 게임이 나올지도 몰라. 방금 클리어한 보수방의 이상한 점은 이라면서. 뭐야? 뭐야? 비상구인가? 비상구인가? 뭐, 뭐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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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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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해했어. 색이 달랐어. 색이 달랐어, 색이. 아니, 뭐 모를 수 있지, 이런 거.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아, 게임 잘 만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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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모를 수 있어. 최근 김도님이 노망났냐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만화책 같은데 나오는 제법하는 걸 하고 박수 친 다음에 헛접하게 퇴장당하는 작고 같은 대사 같아. 굉장히 정적인 게임을 굉장히 역동적인 안면 근육으로 표현하시네요. 봐놓고도 그냥 넘어가네? 너무 빠르게 넘어가네? 게임에 정신 못 차리는 김도가 귀여우면 개축. 형 너무 힘들면 그냥 더럽고 추하게 비상보로 나가서 답지 보고 모를 수 있어 하자. 형 채팅 볼 시간에 하나라도 더 찾아봐.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일부러 긁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숫자가 이상했는데 방금? 그런데 김도님은 편견이 없으신 것뿐이에요. 글자가 움직이는 것 정도는 김도 세상에서 삼시길뿐이야. 모를 수가 있어? 사실 채팅장도 이상현상인 게 아닐까? 여러분은 어떤 이상현상이신가요? 끄어넘지는 그런데 직전이신가요? finds 문제인 공은 나 일본사는 이상현인데 다들 이상현상이라 부른다. 이상현상 이건 90먹은 할아버지도 본다? 이상현상 형, 혹시 눈에 비치는 3개의 크레인이 15프레임과 안 돼? 이상현상 그 10먹은 할아버지도 본다고? 형 바로 그거야 50년만 못혔다가 이 게임 다시 키면 50개 남았다 딱기달려라 50개 남았다 50개 남았다 그림 어딨어? 흥수합니다. 3시간 뒤에도 여기 있을 예정이니 건조한 날씨에 목 건강을 위해 물을 마시려 합니다. 일로 들어가, 일로 일로 들어가라고, 일로 흥수합니다. 이거 이상현상 편안 맞죠? 고용 진짜 90살 먹을 때까지 해야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닥에서 움직이는 노란 블럭을 못 보는 90대 노인이 어딨어? 자기가 찾아서 90살 설을 부인하고 싶은데 자기가 봐도 개쉬운 게 맞아서 더 할 말은 없어 보이는 표정이 예술이다 자기가 봐도 개쉬운 게 맞아서 더 할 말은 없어 보이는 표정이 예술이다 엘티케이 이태킥 케어 50개 남았다는 소리듣고 치킨 시켰다 크크 맛있게 먹어요 기출문제죠 막아 Ms3 그러니까 챕팅찬에 이상현상 발생 채팅창에 이상현상 있다 아 네 치킨 먹는 맞네 nick Illinois 내려와 인마 내려오라고 아니 내려오라고 올라가지 말고 내려오라고 더 높아지는데 왜 내려오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 선택적 동체시력 레전드 뭔소리야 응? 네 이제 한 50개 좀 덜 남은것 같은데 지금 공룡 부활시켜서 닭 될 때까지 진화시켜도 안됐나요? 물론이죠 형 보니깐 똥배렵다 싸고 올 때 형 보니깐 똥배렵다 싸고 올게 이상현상 지금 아 CG직 리모컨에서 이상현상이 일어났어 지금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아 지금 방송은 잘 나오죠 지금 그럼 됐어 지금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오른쪽 위에 이상한 얼굴 떠있어요 김도인데요 지금 사실 김도방송은 라이브중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김도방송은 라이브중이 아닙니다 방송이 보이고 있다면 이상현상입니다 한씨 이상한 형은 있네요 잠깐만 다른 사람인데 적금 금지사요 사람이 아닌 어? 뭐야 좋아 퇴근? 아 다 맞췄나? 나가자 뭐야 원래 얘가 타고 있었나? 두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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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쑤욱 좋아 아 그래도 중복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건 다행이지 중복이 나오지 않는다면 난 무적이다 왜 두개가 같이 올라가지? 이건 내려오는거 아니었나? 이건 내려오는거 아니었나? 원래 그런거 아니거든? 좋아 왜 이래 퇴 왜 이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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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순조롭게 모든게 되어가고 있다 원래 이랬나 멘트가 적당하더라 뭐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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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보라구 잘보란 말이야 잘보면 될걸 갖다가 그냥 쯔 쯔 눈 크게 뜨고 잘보라구 어라? 기출문젠가? 이번엔 안속지 당한건 안속지 제가 오늘 딱히 한게 없는데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이것도 이상현상인가요? 네 이상현상입니다 빨리 고치세요 걍 흐흐흫 흐흫 흐흫 휘 흐흫 흐흫 뭐야 한식 캠게임 시작전보다 뭔가 머리카락이 줄어있는것같아요 좋아 40개밖에 안 남았죠? 40개밖에 안 남았다 으으음... 얘 또 어디갔어? 대놓고 이상해도 못본척하는 대머리 아저씨도 이상현상이죠? 으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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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이야 뭐가 어 방금이야 뭐가 어 방금이야 어? 코코노 방금이야? 어? 왜 이렇게 대충 보고 지나가냐 게임 진짜 대충하네 왜 이렇게 느릿하게 진행하냐 하루종일 이 게임만 하겠네 코코노 방금이야 를 너무 웃기다 좋아 아니 리신이 이걸 어떻게 맞춰 안 보이는데 어? 어? 여기 뭐 있지 않았나? 어디 갔어 이거? 컨떼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어 씨발 왜 이리... 좋았어 이 방송은 보란노 스폰서로 보내주세요 얘도 어디갔어? 어? 이 새끼 어디갔어? 거기 있니? 낚시하지 마라 안그래도 헷갈린다 지금 안그래도 헷갈리니까 시야도 집중력도 기억력도 모금 전혀 이분하지 않은 이분 뭐하고 계신가요? 뭐 이거 파란하면 뭐야 오오 어? 어라? 스타팅 더 월드 응? 성공? 뭐지? 성공? 뭐야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이제 나는 허접이 아니야 좀 더 발전한 허접이야 버튼이 하나로 통일됐죠? 결국 허접이라는 거잖아 크 다르거든요? 차원이 다릅니다 오나 도래 베리다 오나 도래 베리다 왓 엔터 텍스트 시어? 발전한 허접 김도에게 2천 치즈 줘야지 아니 뭔데? 이곳에 입력하세요 이곳에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아 근데 이 게임 정도면 이상현상 진짜 잘 보이는 편이거든? 이걸 못 찾는다는 건 진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냥 나가면 되나? 인형이 늘어나네? 하나씩 가자 난 멈추지 않는다 그야말로 폭주 기관차 절대 멈추지 않아 절대 멈추지 않아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보겠스 하나하나 면밀하게 아주 유심히 살펴보겠스 혼자 뭐라고 하는 거야 잡구 쳐꼬 쪼아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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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존시이 이나 유켄시미 으음 뭐지? 우지 우지 형 혹시 앞이 잘 안보여? 이거를 이건 실효 문제가 아니지 응? 인지 능력의 문제가 아닐까? 어? 저걸로 해보고 싶은게 있다고요? 참 님들 이 형이 40대 평균인건 아니죠? 그러면 진짜 진지하게 늙는게 무서워지는데 이분이 약 2시간 전에 가 벽 개 게임 끝내고 방종하겠다고 한 분 맞죠? 설마 김도 형이 저런 것도 모르겠어 다 아는데 뭐 방송을 위해 모르는 적 우리들만을 위한 혼신의 광대 연기를 하고 있잖아 우리는 김도를 사랑해 다 아는데 늙는게 아직 안 무서운거 보니 아직 안 늙었네 10년 더 묵어서 와라 애정 이분 개많은 법 모르싱? 정보 기출 유형이다 모르면 게임 안한거다 조용히하세요 찾았습니다 어 뭐야 왜 둘다 삼칭이야 이상이야 이상이야 이식게 종료 가지 이건 기아 지낭 인형 이동 조용기 이동 음.. 그래요 하! 하하하하하 하핳 절대 모름 이건? 그만 긁어 대머리들아 피하겄다 물론 난 대드락하면서 손이만 짓는게 내 기분을 하이하게 만들 무언가가 필요해 지금 각종 기억 장치 싹 다 빼놓고 순수하게 캐시로만 저장 장치하고 내 기분을 하이하게 만들 딱 저럴거 같긴 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뭐가 보여야 하지 영역에 대항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하하 하이 웃음 만병통 치약 크크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쉬버.. 아니 입구가 어디야? 곧 깨겠는걸? 아 근데 진짜 뭐지 이번엔? 좀 티 안나는거 같은데? 뭔가? 이번엔 좀 티 안나는거 같은데? 모를만합니다 모를만해 이거 뭐 멘트가 다른가? 방금 지나친 방금 지나친 와 근데 진짜 소름돋긴한다 스트리머로 받은 스트레스를 누군가의 시청자가 되서 괴롭히면서 풀고 다시 아니 뭐 괴롭혔어 내가 언제 난 괴롭힌적이 없어요 자꾸 사람을 나쁜사람을 만들려고 정말 섭섭하네요 아 근데 진짜 뭐지 이거? 글자가 좀 다른가? 음악 좋아서 틀어놓고 개막이 좋으면 개추쿠쿠 모를만함 근데 모를만함 정도면 가야지 응? 아 얘네 신발을 안싶고 있구나 다소극하죠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아니 모를 수 있어 관찰력이 부족하면 모를 수 있어 아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고 말구요 그렇고 말구요 어라? 또 모르네? 봐놓고 일부러 화면 돌리네? 아 좀 다리 네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모르는 척하네? 이제 좀 많이 티나네? 판결을 내린다 시야 4형 관찰력 4형 김두 4형 시청자 4형 우리 집 펜스터도 보고 바로 찝찝거리는데 무함 방장 상태 보니까 오늘 방종하고 놀리는 청자 둘 정도 되나일 것 같은데? 일단 난 아니 떡하니 보이는데 일부러 모른 척하네? 그냥 여기 평생 살아 형 아니 방금? 아 진짜? 근데 솔직히 게임이지만 어느 정도 김도 이해가 되는 게 요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김도처럼 댄비의리음 김도 지금 채팅창 보느라 게임 화면을 못 보는 거임 억가글로? 진짜 몰라서 그러겠어? 우리 재밌으라고 그러는 거지 형 채팅창 좀 그만 보고 화면을 봐 다들 뭐 해? 다들 뭐 해? 내일 당장 된 당할지도 모르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긁어보라고 아사람 무령 공처 당함 이거 못 찾으면 토마춘 코스프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사람 뒷통수에 눈 달렸나요? 뭘 잘했다고 캠 키워서 보고 있냐고 좀 찾아보라니까 빛나는 졸업장을 다신 안 있게 눈으로 안 찾고 입술로 찾고 있네 3층 너무 좋아 3층에서 밥 말아먹고 3층에서 샤워하고 3층에서 이 닦고 3층 형 재밌었어 잠이 확 깼네 크크 시간도 늦었는데 빨리 다음 스테이지 가자 내가 손가락이 왜 열 개지? 열한 게 아닌가? 형 안녕 수고하자 형 안녕 수고하자 요리키 텐카이 무료코숏 요리키 텐카이 무료코쇼 수면로 나아지가 수면로 나아지 수면로 나아지 수면로 나아지 육십만원 넘게 들어가 처신차례 택기 여기 영원히 있어 영원히 있어 영원히 있어 평생 여기 있어 택기 여기 평생 여기 살아 우리 택기 내가 떡 하나 줄까? 응? 자 떡 나의 답답함과 분노를 카타르시스로 바꾸기 위해 정답을 찾고 던파 부금을 실행한 뒤 그 이마를 반짝여라 대머리야 상승해 방금 이상현상 있었어요 네 머리가 없네 머리 어디갔지? 머리가 없네 머리가 없네 머리가 없네 30번만에 싼거야? 조루야 형 뭐야 뭐 머리를 또 찾아줘야 되나 이거? 머리는 한시가 없는데 모자란 우리 형 모자 쓰고 게임하자 근데 진짜 상황이랑 딱 맞는 문구였다 인도는 여기서 평생 살아 인도는 여기서 평생 살아 인도는 여기서 평생 살아 인도를 위해 더 받으려고 형이 무모한 도전에 태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느껴 우리는 김노를 사랑해 우리는 김노를 사랑해 썩세스 음악이 좋네요 음악이 좋네 뭐야 이거 이거 마트가 잘못했네 이마트송이 1.5배속이었으면 다 깨고 커피까지 한 잔 먹었다 아니요 다 깼는데요 제발 형 나 속 터져 기출이잖아 기출? 기출이라고? 메카 김도 대기방입니다 기출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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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게임을 이제 막 시작하셨는지 좀 헤매고 계시는군요 화이팅 이 게임 방금 시작했나요?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데 3시간 전 금방 끝내고 다음 게임 하겠습니다 아니 기출 아닌거 같은데 뭔가 해본적이 없는 기출 맞나? 아니 형 제발 기출 맞아 나는 나중에 크면 김도처럼 되면 안되겠다 김도한테 처넘줘야지 기출이 맞아? 그냥 딱 보이잖아? 그냥 딱 보이잖아? 이 본모근이 인중에 나있네요 이상현상입니다 이건 리신도 본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진심이겠음 그냥 나 WW2인 김도가 기술 하나 쓰면 시청자가 기저귀 크악 이렇게 받아주는 거임 팩디야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기출 문제 은행 좀 보고 들어갔어야지 김도 치과한테 뒷광고 받아서 도청자 다 임플란트로 교체해주려고 이러네 기술을 왜 허공에 쓰냐고 크크크 우린 안받고 있는데 혼자 크로스라인 쓰잖아 형 나 이빨 아픈데 치과 좀 갔다 오게 지금도 진짜 아픈 진짜로 내 관찰력과 시야가 부족해서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기출 아니잖아 아 아까 이거 나온적 있었나? 내가 못봤나? 나왔는데 아까 내가 못봤나보네 나왔었나보네 나는 김도를 사랑해 나는 김도를 사랑해 나는 김도에게 뭘 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나는 김도를 사랑하니까 나는 김도를 사랑해 I love you 우리 마트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래 마트 좀 힘들어 내가 마트 좀 힘들어해요 아이를 보셨거나 보호중이신 분께선 안내데스크로 봐주십시오 아 크크 지금 안주도 없이 위스키 두 잔째 홀짝거리는데 지금 보고 있는게 안주 아니면 뭐냐고 크크 술이 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쉬운걸 그냥 뭐야 길어졌어 이거 이제 어려운건 다 지나간거 같아요 어려운건 다 지나간거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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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발밑 보고 다니는 거 아니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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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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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하하하 ז- whisk it- 어loe?? 으으으으으으음 영원히 여기에서 해맸으면 좋겠어 헤헥 잘 안 Religion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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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아 그게 모범적인 시청자의 모습이야 그래 절대 알려주지마 음 내가 알아서 다 풀테니까 절대 알려주지마 뭐야 이건 오늘은 뭐야 뭔데 뭐냐고 거의 뭐 이제는 도가 텄다고 할 수 있지 이젠 뭐 조금만 틀려도 조금만 달라도 하루 확 캐치해버릴 수 있는 뭐게 이렇게 길어 열렸나? 오케이 열 개 이제는 뭐 깨야지 이제는 이제는 이쯤 왔으면 우리 집이야 여기는 그냥 거의 우리 집이야 여기는 그냥 거의 그냥 나가면 되나? 오케이 오케이 빼치고 열 개 열 개 끝이 끝이다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겠어 얼굴 어디감? 얼굴 어디감? 날목 하나 먹어주고 오후 음 좋았어 좋았어 야 좋긴 뭐가 좋았어 흰 고항 시야가 진짜 간지네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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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내려와 응? 뭔 소리야 봉사하는 소리? 어디야? 어디야? 알아? 카메라가 쫓아다니는 소리였구나 좋아 좋아 끝났어 이제 게임 셋이야 이 싸움을 끝내도록 하지 좋았어 이제 끝낼 시간이야 끝내자고 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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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얼굴이 좀 이상한데 뭔가 없는 것 같지 않아 일단 찍어봐 됐나? 눈썹이 없었나? 아 눈썹이 없었구나 이 자식 눈썹이 없었어 뭔가 허전하다 했다 지워라 이거 너무 큰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지나치게 커졌는데 표지판이 다 커졌나? 전체적으로 다 커졌구나 다 커졌구나 김도님이 작아지신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3개 남았나? 뭔데? 뭐냐고 오오 끝났어 아 뭐야 또 해야돼 뭐지? 인형이 더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 아 늘어났구나 아 늘어났구나 쟨장 김도 너는 환찰력조차 최강이라는 거냐 감사합니다 이분 양심없네요 왜 녹박만 트시나요 감사합니다 이분 진짜 양심없네요 왜 계속 녹박만 트시나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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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뭔데 자 마지막 하나 기출일 거 같은데 기출 안 한거 하나 있지 않나 기출 안 한거 하나 있지 않나 기출 안 한거 있지 않나 이콜 이상해 이상해 자 완료 근데 이러면 나왔던 이상현상 나오겠지? 이제 아 그거 못찾을 것 같은데 왠지 어떡하지? 중봉 나오면 못찾을 수도 있어 큰일났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안좋아졌어 이 기출을 내가 맞출 자신이 없다 무조건 나오지 않나 근데? 무조건 나오면 안 나오나? 다 나와서 안나오나? 있었어?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봤다는 거는 이젠 더 이상 못 찾고 싶어도 이제 안 된다는 얘기지 다 봐버렸기 때문에 다 봐버렸다는 끝났다 오케이 근데 이 그림은 뭐 별로 바뀌는 게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이 그림 3개는 바뀐 적이 거의 없지 않나 없던 거 같은데 이 그림은 한번 했었다고 아, 한번 바뀌었었다 안 보이는 부위에서 보이든 보이가 되는 거야 더 이상 난 바보가 아니라는 거지 나도 슬슬 후반 가니까 좀 대충 내는 거 같은데 난 이제 바보가 아니야 다 했어 다 했다고 뭐지? 뭐지? 이번엔 뭐지? 100% 내가 본 건데 뭘 빼먹었지? 뭘 빼먹었지? 그 말은 과연 그런가 모르는 건가 언젠가 발견 할 순간이 오겠지 잠깐 설마 내가 본 걸 맞다면 이건 곤란한걸 뭐야 어? 내가 이 모자를 쓴 거 아니야 지금? 오지? 뭔지. 음? 음? 뭐지? 쑤옥 하하하하 발출 모든 이상현상을 발견하고 탈출했습니다 오케이 으아 아 으 재밌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알겠습니다